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부 4장 연습문제를 풀어볼 차례죠? 다들 풀어왔죠? 그럼 시작할게요. 연습문제 1번 다음 괄호 속의 단어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먼저 1번 그는 새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어. 이런 대화인데 문제는 a watch를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많은 시계 중에서 하나를 가리키는 거니까 one으로 받을 수 있겠죠? 정답은 one이 돼요. 만약에 앞에서 말한 어떤 특정한 시계를 받는다면 it을 써줬어야겠죠?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정답 들어보죠. Does he have a watch? Yes, he has a new one. 다음 2번 나는 오렌지 몇 개를 원한다. 즉, 오렌지 몇 개 사고 싶어요. 이런 말이죠? give me this big one ones 나에게 이 큰 것들을 주세요. 이런 말이니까 즉, 큰 걸로 주세요. 이런 말이겠죠? 오렌지스는 복수형이니까 원의 복수형, ones로 받아야겠죠? 정답은 ones가 되겠어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3번 lend는 동사로 빌려주다. 이런 뜻이죠? 참고로 반대로 빌리다는 마로우예요. If you have the book 만일 네가 그 책을 가지고 있다면 please lend it one to me 나에게 그것 좀 빌려줘. 이런 말이죠? 괄호 속에는 앞에서 한 번 나온 the book 그 자체를 받아야 하니까 it을 써야겠죠? 정답 확인해보죠. If you have the book, please lend it to me 다음 4번 He has five children Two of them are soldiers and others, the others are students He has five children 그는 다섯 명의 자식이 있다. Two of them are soldiers Soldier는 군인 이런 뜻입니다. 그들 중 두 명은 군인이다. And others, the others are students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학생이다. 이런 말인데 우리 부정 대명사를 공부할 때 막연한 나머지를 가리킬 때는 others를 쓴다고 했었죠? 그러나 이 문장에서처럼 다섯 명 중에 세 명 이렇게 지정된 나머지를 가리킬 때는 the others를 쓰죠? 따라서 답은 the others가 되겠네요. 정답 넣어서 확인해보죠. He has five children Two of them are soldiers and the others are students 다음 5번 I don't like this dress Show me another other I don't like this dress 나는 이 옷을 좋아하지 않아요 즉, 나는 이 옷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 말이죠? Show me another 또는 other 나에게 다른 걸 보여주세요 옷가게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의 일부죠? 어떤 하나를 말한 다음에 막연한 또 하나를 말할 때는 another를 쓴다고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another가 되겠네요. 정답 다시 들어보죠. I don't like this dress Show me another 다음 6번 Give me a pencil If you have some, any Some과 any는 모두 약간의 이런 뜻이죠? Give me a pencil 연필 한 자루만 줘 If you have some, any 만약 너에게 연필이 몇 자루 있으면 Some은 긍정문에 쓰이고 any는 의문문, 부정문, 조건문에 쓰이죠? 이 문장은 if가 있으니까 조건문이겠네요. 따라서 any가 정답이 되죠? Give me a pencil if you have any 정답 확인해보죠. Give me a pencil if you have any 다음 7번 I have two dogs One is black And the other, another is white I have two dogs 나에게는 개가 두 마리 있다 그런데 One is black 하나는 검고 The other, another is white 다른 하나는 희다 이런 말이죠? 둘 중 하나를 원으로 받으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받죠? 따라서 정답은 other가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보죠. I have two dogs One is black and the other is white 다음 8번 Each of them has their his own room Each는 각각 이런 뜻으로 단수 취급한다고 배웠죠? 따라서 his가 들어가야겠어요. Each of them has his own room 그들 각자는 자신의 방을 가지고 있다. 정답 들어보죠. 다음 9번 It is not easy to help other, others It은 가주어고 to 이하는 진수어가 되겠죠? Help other 또는 others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문장인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말이겠죠? 단독으로 others가 쓰일 때는 다른 사람들, 즉 other people 이런 뜻이 돼요 따라서 정답은 두 번째 others가 되겠네요 It is not easy to help others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쉽지 않다 정답 확인해보죠 It is not easy to help others 다음 마지막 10번이죠 Both, each of them know me very well Both는 둘 다 이런 뜻으로 복수 취급을 하고 each는 각자 이런 뜻으로 단수 취급을 하죠 그런데 동사 no를 보면 3인칭 단수형 어미 S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복수형을 써줘야 한다는 말이겠죠 답은 복수인 both가 들어가야겠네요 Both of them, 그들 둘 다 know me very well 나를 아주 잘 안다 이런 말이죠 정답 확인해보죠 연습 문제 1번을 다 풀어봤는데 어땠나요? 어려웠나요? 기본 문법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헷갈리죠? 연습 문제 1번에서 나온 대명사들은 모두 중요하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그럼 다음 연습 문제 2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2번 다음 괄호 속에 적당한 의문 대명사를 써 넣어라 1번 Blank does he do? He is a doctor 대답에서 He is a doctor 그는 의사이다 이런 대답이 나왔으니까 질문은 그는 무엇을 합니까? 즉, 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야겠죠? 따라서 의문 대명사 중에 무엇 이런 뜻을 가진 무엇이 괄호 속에 들어가야겠네요 What does he do? 그는 무엇을 하죠? 즉, 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죠 의문사 what을 써서 직업을 묻는 표현 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What does he do? 문장째 외워두면 좋겠네요 당신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2인칭이 되면 조동사 does를 do로 바꿔서 What do you do? 하면 되죠? 이것도 함께 잘 알아두세요 정답 확인해보죠 What does he do? He is a doctor 다음 2번 Blank do you go to school with? 대답은 I go to school with Tom, my friend 대답에서 Tom과 my friend가 동격이니까 나는 나의 친구인 탐과 함께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이죠? 질문은 너는 누구와 함께 학교에 가니? 이렇게 물었어야겠죠? 누구에 해당되는 의문사에는 후가 있는데 여기서는 누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전치사 with의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후의 목적격인 훔을 써야겠어요 그런데 의문사는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문장 맨 앞에 써주면 되는데 훔이 앞에 나올 때는 훔 대신에 주격인 훔을 많이 써요 아무튼 괄호에는 훔이나 훔을 쓸 수 있겠죠? 우리는 훔을 한번 넣어보죠 Who do you go to school with? 너는 누구와 함께 학교에 가니? I go to school with Tom, my friend 나는 내 친구 탐과 함께 학교에 가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전치사 with가 함께 문장의 맨 앞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훔만 쓸 수 있고 훔을 쓸 수 없죠? 그래서 예를 들면 With whom do you go to school? 이렇게 해야지 With who do you go to school? 하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것이죠?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잘 알아주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Whom do you go to school with? Who do you go to school with? I go to school with Tom, my friend 다음 3번 Blank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Better는 앞에서 배웠듯이 좋은 이런 구세 비교급이죠? 즉, 더 좋은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Blank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비교급 Better, summer or winter? 이런 걸 보니까 선택 의문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Which 비교급 A or B는 A와 B 중 어느 것이 더 뭐뭐하니? 이런 말이죠? Which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Which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당신은 여름과 겨울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합니까?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넣어서 들어보죠 다음 4번 Blank umbrella is this It's my mother's 대답에 My mother's는 나의 어머니의 것 이런 뜻의 소유대명사죠? 그러니까 그것은 나의 어머니의 것입니다 이런 말이네요 따라서 이것은 누구의 우산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겠죠? 누구의 이런 뜻의 소유대명사에는 후수가 있죠? 괄호에는 후수를 쓰면 되겠어요 정답 넣어서 한번 들어보죠 Whose umbrella is this? It's my mother's 다음 5번 Blank let you do that No one did Let's은 사역동사인데 사역이란 말은 일을 시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Let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면 누구누구를 뭐뭐하도록 시키다 이런 뜻이 돼요 대답에는 과거형 Did가 있으니까 이 문장에서 Let은 과거형으로 물은 거겠네요 대답부터 보면 No one did 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하지 않았다 즉,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이런 말이죠? 따라서 질문은 누가 너에게 그것을 하도록 시켰니? 이렇게 되어야겠죠? 사람을 나타내는 의문대명사 중에 주격은 후니까 괄호 속에는 후를 넣어서 Who let you do that? 누가 너에게 그걸 하라고 시켰니? 대답은 No one did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 즉, 스스로 했어 이런 말이 되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Who let you do that? No one did 다음 6번 Blank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Largest는 큰, 커다란 이라는 뜻 Large의 최상급이죠? 최상급을 나타내는 어미 EST가 붙어서 가장 큰 이런 뜻이 되죠 Blank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는 무엇이니? 이런 질문이겠죠? 의문대명사 중에 무엇은 what이죠? 따라서 괄호 속에는 what을 넣으면 되겠어요 Where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정답 다시 들어보죠 다음 연습 문제 3번으로 갈 건데 지난 1부에서 공부했던 간접 의문문에 관한 내용이네요 다들 기억하고 있죠?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잊어버린 게 있으면 꼭 다시 앞으로 가서 복습해야겠죠 그럼 함께 볼게요 연습 문제 3번 다음 두 문장을 연결하여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어라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는 두 가지 형식이 있죠? 만일 Do you know? 함께 간접 의문문을 만들면 Do you know?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되고 Do you think와 함께 쓰면 의문사, do you think, 주어, 동사 이런 형식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문제씩 보죠 1번 Where does she live? Do you know? Where does she live? 그녀는 어디에 사니? Do you know? 너는 아니? 이런 문장인데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면 우리말로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니? 이런 문장이 되죠 자 동사 no가 있으니까 어수는 Do you know?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정리하면 Do you know? 의문사 where 주어 she 동사 leave 이렇게 되는데 주어 she가 3인칭 단수니까 동사 leave에 s를 붙여서 leaves 이렇게 써야겠네요 즉 Do you know where she lives? 이렇게 되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Do you know where she lives? 다음 2번 Where does she live? Do you think? Do you think? Do you think? 함께 쓰이면 의문사가 제일 앞에 나와야 하니까 Where do you think? 주어 she 동사 leaves 이렇게 되죠?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너는 그녀가 어디에 산다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 되죠? 정답 확인해보죠 Where do you think she lives? 다음 3번 What did he eat for lunch? Do you know? eat는 먹다 이런 뜻이고 lunch는 점심인데 for lunch 하면 점심으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eat for lunch는 점심으로 먹다 이런 뜻이니까 What did he eat for lunch? 그는 점심으로 뭘 먹었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Do you know가 먼저 나오고 의문사 what을 써주죠? 그리고 문장이 과거니까 간접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조동사 did를 없애고 동사 eat를 과거형인 ate로 고쳐서 He ate for lunch 이렇게 쓰면 되죠? 즉, do you know what he ate for lunch? 이렇게 되겠네요 뜻은 너는 그가 점심으로 무엇을 먹었는지 아니? 이런 말이죠? 정답 확인해보죠 다음 4번 How old is he? Do you think? How old is he? 그는 몇 살입니까? 이런 말인데 간접 의문문을 만들 때 How old는 함께 의문사로 취급해주죠? Do you think?와 연결되니까 의문사가 제일 먼저 나오겠죠? 즉, how old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 do you think? 그리고 주어 동사니까 he is 이렇게 되겠네요 How old do you think he is? 뜻은 너는 그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이런 말이죠? 정답 들어보세요 How old do you think he is? 다음 5번 She can play the piano. Do you know? 이 경우에는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를 접속사로 써줘야겠죠? 즉, do you know?가 먼저 나오고 if 또는 whether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니까 she can play the piano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Do you know if she can play the piano? 너는 그녀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지 어떤지를 아니? 이런 말이 되겠네요. 정답 다시 들어보죠. Do you know if she can play the piano? 다음 6번 When will he come? Do you know?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니까 When will he come? 하면 언제 그가 오니? 이런 말이죠? 간접 의문을 만들 때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는 그대로 써줘야죠? Do you know?가 먼저 나오고 의문사 when 그리고 주어 동사 순서니까 He will come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Do you know when he will come? 너는 그가 언제 올지 아니? 이런 말이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이제 81쪽으로 갈 차례죠? 연습 문제 4번 함께 볼게요. 연습 문제 4번 다음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1번 Every students call him Mr. Persler. 모든 이런 뜻의 every는 우리말로는 복수일 것 같지만 항상 단수명사와 함께 쓰죠? 물론 동사도 단수형으로 일치시켜줘야겠어요. 문제 보면 밑줄 친 students call에서 우선 students의 어미 S를 빼서 단수형 students로 고치고 동사 call은 어미의 S를 붙인 단수형 calls로 바꿔줘야겠네요. 즉 Every student calls him Mr. Persler 이렇게 되고 Call A, B 하면 A를 B라 부르다 이런 말이니까 모든 학생은 그를 Mr. Persler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Every 다음에 단수명사가 온다는 거 꼭 주의하세요. 정답 들어보죠. Every student calls him Mr. Persler. 다음 2번 Each of them have his own desk. Each 역시 단수 취급하죠? 따라서 밑줄 친 동사 have를 단수형인 head으로 바꿔야겠죠? Each of them has his own desk. 이렇게 되는데 His own desk를 보세요. Once own ~~ 하면 자기 자신의 ~~ 이런 말이니까 His own desk 하면 자기 자신의 책상 이런 말이죠. 즉 즉 그들 각자는 자기 자신의 책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돼요. Heach를 단수 취급해줘야 되니까 동사도 단수형 heads가 되고 Once own 을 쓸 때도 단수형 his가 들어갔죠? 꼭 주의해야겠어요. 정답 확인해보죠. Each of them has his own desk. 다음 3번 Do you know some friends of his? Some은 약간의 이런 뜻인데 주로 긍정문에 쓰죠? 의문문이나 부정문, 조건문에서는 주로 any를 쓴다고 배웠어요. 이 문장은 의문문이니까 밑줄 친 some 대신에 any를 써야 맞겠죠? Do you know any friends of his? Friends of his는 앞에 any와 함께 쓰여서 이중소유격이 된 거죠? 너는 그의 친구 몇 명을 아니? 즉 너는 그의 친구 중에 아는 사람이 있니? 결국 이런 말이죠? 정답 다시 들어보세요. 다음 4번 Find는 발견하다, 찾다 이런 말이고 Found는 find의 과거형이죠? Did he find his watch? 그는 그의 시계를 찾았니? Yes, he found one. 응, 찾았어. 대답에서 밑줄 친 one은 그의 시계, 즉, his watch를 받아주고 있는데 부정대명사 one은 같은 종류의 것 하나를 가리키고 한 번 언급되었던 앞에 명사 바로 그것을 나타낼 때는 it을 써줘야죠. 이 문장에서는 바로 his watch, 그의 시계를 가리키는 거니까 it으로 받아줘야 맞겠죠? one을 it으로 고쳐줘야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다음 5번 Have you ever seen a lion? Yes, I have seen it. Have you ever seen ~~ 하면 ~~를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시제는 현재 완료인데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정도만 알아주세요. Have you ever seen a lion? 당신은 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Yes, I have seen it. 네, 본 적이 있습니다. 밑줄 친 it은 사자 a lion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a lion은 특정하게 지정된 사자가 아니고 그저 사자라는 종류 중에 한 마리를 막연하게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it이 아니라 one으로 받아줘야 맞겠죠? 따라서 it 대신에 one을 써야겠네요. 즉, yes, I have seen one. 네,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다음 연습 문제의 5번이죠? 간접 의문문과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럼 1번 볼게요. 연습 문제의 5번 줄친 부분이 대답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의문문을 만들어라. 먼저 1번 문제 먼저 들어보죠. Wrote는 라이트의 과거형이니까 미스터 김이 이 편지를 썼다. 이런 말이죠? 미스터 김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누가 이 편지를 썼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누가 이런 뜻의 의문대명사로는 후가 있는데 누가 썼니? 이런 식으로 의문사 후가 주어가 되어야겠죠?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의문문 앞에서도 여러 번 했었는데 의문사 플러스 동사어순으로 써주면 된다고 했어요. 즉, who wrote this lett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뜻은 누가 이 편지를 썼니? 이렇게 되죠. 다음 2번 문제 들어보죠. 널스는 간호사 이런 뜻입니까? 나는 그녀가 간호사라고 생각해 이런 말이죠? She's on earth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너는 그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네요. 즉, do you think?라는 문장과 where is she? 이런 두 문장을 합치면 되겠죠? 앞에서 여러 번 해봤죠? do you think?와 연결되는 간접인문에서는 의문사를 먼저 쓰니까 what do you think she is? 이렇게 되겠죠? 다음 3번 문제 들어보세요. 3. No, I don't know who wrote this letter No, 아니, I don't know 나는 몰라 who wrote this letter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즉, 아니 나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몰라 이런 말이죠? 밑줄 쳐진 who wrote this letter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이 부분이 중심이 되게 질문을 만들려면 너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아니 이런 의문문이 돼야겠죠? 즉, do you know?라는 문장과 who wrote this letter 이 두 문장을 바로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이 문장에서 의문사 who는 주어으면서 바로 접속사의 역할도 하게 되죠? 즉, do you know? who wrote this letter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4번 먼저 들어보세요. look at은 뭐뭐를 보다 이런 말이고 handsome은 잘생긴 이런 말이니까 나는 잘생긴 남자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문제를 보면 at the handsome man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너는 무엇을 보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질문은 무엇에 해당하는 의문사 what으로 시작해서 주어는 너는 이라고 했으니까 you를 써주고 또 비동사도 주어에 맞춰서 are를 써주면 되겠죠? what are you looking at?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5번 문제 들어보세요. 저것은 나의 아버지의 시계다 이런 말인데 my father's watch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저것은 누구의 시계니? 또는 저 시계는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누구의 라고 하려면 who's를 써서 저것은 누구의 시계니? who's watch is that? 이렇게 되고 또는 그 시계는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하려면 who's is that watc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둘 다 가능해요. 벌써 5번을 다 풀었죠? 그럼 다음 연습 문제 6번으로 가죠. 연습 문제 6번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괄호 속을 한 단어로 채워라. 1번부터 차례로 보죠. he likes to help others. he likes to help blank, blank others가 단독으로 사용되면 다른 사람들 즉 other people 이런 뜻이 되죠? 따라서 정답은 other people 이게 들어가야겠죠? he likes to help other people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한다. 정답 넣어서 다시 한 번 들어보죠. he likes to help others. he likes to help other people. 다음 2번 모두 이런 뜻의 all이란 단어가 부정어 낙과 함께 쓰였으니까 부분 부정이죠? 즉 나는 그 학생들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인데 말하자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 학생들 중 몇 명을 알고 있다 이렇게 쓰면 의미가 같아지겠네요. 따라서 괄호 속에는 몇 명의 약간의 이런 뜻의 some이 들어가면 되겠죠? 즉 I know some of the students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넣어서 다시 들어보죠. I don't know all of the students. I know some of the students. 다음 3번 He doesn't like both of them. He blank blank of them. Both는 둘 다 이런 뜻인데 이 both도 부정어와 함께 쓰면 부분 부정이 돼서 둘 다 뭐 뭐인 건 아니다 이런 말이 돼요. He doesn't like both of them. 그는 그들 둘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겠죠? 말하자면 그는 그들 중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다음 문장에서는 그들 중 하나 이런 뜻의 either of them 쓰면 되겠죠? 빈칸에는 좋아하다 likes 와 either 가 들어가면 되겠죠? 정답 넣어서 들어보죠. 다음 4번 그녀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런 전체 부정의 뜻이죠? 아무도 뭐뭐 안타 이런 뜻으로는 none 이 있죠? none 자체에 부정의 뜻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괄호 속에는 none 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She knows none of them 그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정답 들어보죠. She doesn't know any of them. She knows none of them. 다음 5번 Who 또는 Whom are you waiting for? Blank Blank Are you waiting? Wait for 하면 뭐뭐를 기다리다 이런 뜻이고 비동사 플러스 ing 형이니까 지네 형이네요. Whom are you waiting for? 너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이런 말인데 첫 문장에서 앞에 나온 의문대명사 Who 혹은 whom은 전치사 for의 목적어죠? 이렇게 의문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경우에는 그 전치사가 문장의 맨 앞이나 맨 끝에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의 괄호 속에는 전치사 for를 앞으로 끌어내서 for whom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즉 for whom are you waiting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에 for who are you waiting 이렇게 whom을 후로 쓰면 틀리죠? 전치사 다음이니까 꼭 목적격을 써줘야 하는 것이죠. 이거 꼭 주의하세요. 그럼 정답 확인해 보죠. 자, 이제 그럼 7번으로 가죠? 7번은 영장문제네요. 그럼 함께 보죠. 연습문제 7번 다음 우리말을 영작하여라. 먼저 1번 어제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제의 no one을 이용하라고 나와있네요. no one은 아무도 뭐 뭐 안타 이런 뜻이죠. 거기에 이런 뜻의 부사로는 내어가 있고 어제는 yesterday죠? 문장을 만들어 보면 no one을 주어로 쓰면 no one은 단수 취급 하니까 여기서 비동사는 단수를 쓰면 되는데 문장의 시대가 없었다 이렇게 과거니까 was를 쓰면 되겠죠? 즉 no one was there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같이 쓸 때는 장소를 먼저 쓰고 시간은 나중에 써주죠? 잘 알아두세요. 그럼 정답 한번 들어보죠. 다음 2번 이 책들은 그 여자의 것이 아니다. 자 책들은 책 이런 뜻의 명사 북에 복수형 어미 S를 붙여서 books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런데 이 책들 이라고 했으니까 이 라는 뜻의 지시 영용사 this를 앞에 붙여줘야 되는데 뒤따라오는 명사가 books 이렇게 복수니까 지시영용사 역시 복수형 인 these를 써줘야 겠죠? 즉 these books 가 주어가 되고 그 여자의 것 이것은 소유대명사 hers 를 써주면 되죠? 이 책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these books are not hers 이렇게 되죠? 정답 확인해 보세요. 다음 3번 나의 시계는 새 것이 아니다. 시계는 watch 이죠? 새 것 인 이런 뜻의 형용사는 new 를 쓰면 되죠? 나의 시계 즉 my watch 를 주어로 써서 my watch is not new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또는 watch 를 받는 대명사 원 을 써서 새 것 이런 말을 a new one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즉 나의 시계는 새 것이 아니다. my watch is not a new one 이렇게 써도 된다는 말이죠. 두 번째 정답만 확인해 보죠. my watch is not a new one 다음 4번 누가 저 상자들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런 뜻의 의문대명사로는 who를 쓰면 되죠? who를 주어로 써서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을 써주면 되는데 자 만들다 라는 동사 make 를 쓰면 되는데 과거니까 made 가 되고 상자는 box 인데 복지형 이니까 es를 붙여서 boxes 이렇게 되죠? 또 저 상자들 하려니까 지시형 형사 net 을 쓰면 되는데 boxes 가 복수형 이니까 지시형 형사 net 도 복수형 인 those 를 써야 겠죠? 그래서 those boxes 이렇게 써야 겠죠? 정리해보면 누가 만들었느냐 who made 저 상자들을 those boxes 즉 who made those boxes 이렇게 되겠죠? 의문사가 주어가 되는 의문문은 앞에서도 여러 번 해서 이제 다들 잘 알겠죠? 그럼 정답 들어보죠. who made those boxes? 다음 5번 너는 그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아느냐? 너는 아느냐 이런 표현은 do you know를 쓰면 되죠? 그리고 그가 어제 누구를 만나다 이런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면 그가 he 만나다는 meet인데 과거니까 met를 쓰면 되겠죠? he met 누구를 은 목적격이니까 whom을 쓰고 어제는 yesterday 즉 즉 그는 어제 누구를 만났다 he met whom yesterday 이런 문장이 되죠? 그러면 이제 do you know와 we의 문장을 연결시키면 되는데 do you know 의문사 주어 동사 이런 순서니까 do you know 의문사 whom 주어 he 동사 met 그리고 yester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리하면 do you know whom he met yesterday 이렇게 돼요? 앞에 3번에서 간접 의문문으로 고치는 거 많이 연습했으니까 이제 잘 알겠죠? 그럼 정답 확인해보죠. do you know whom he met yesterday? 다음 마지막 6번 나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이런 뜻으로는 any를 쓰면 되겠죠? 아무도 뭐뭐 안타 이렇게 전체 부정을 해야 하니까 not any를 쓰면 돼요. 그리고 알다는 no인데 모른다니까 자,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그들 중 아무도 그들 중 아무도 하려면 any of them 이렇게 되죠? 즉, any of them 그래서 나는 그들 중 아무도 모른다 I don't know any of them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정답 들어보죠. 이번 2부 4장 연습 문제 조금 길었죠? 오늘 배운 것도 복습 열심히 하고 저는 다음 종합 문제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